자 그 다음에 마흔한번째 마디 입니다. 마흔한번째 마디부터는 조가 다장조로 바뀌었습니다. 파칠 때 검정건반을 치지 않습니다. 자 오른손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위에 도를 찾고요. 도레미파솔을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솔 쉼표가 있죠 손을 떼고 한옥타브 밑에 있는 솔을 칩니다. 솔 솔 솔 쉼표가 나오죠 그리고 도를 3번으로 도레미 그 다음에 쉼표가 나왔고요. 솔 솔 솔 쉼표가 나오고 파 미 자 두마디씩 하겠습니다. 여기는 솔 솔 솔 솔 도레미 솔 솔 솔 파미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5번으로 도 그 다음에 미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도 밑솔 화음이죠. 도하고 밑솔 도하고 밑솔 자 천천히 양손 칩니다. 처음에 솔하고 왼손 또 같이 자 오른손 밑솔 자 오른손 밑솔 준비하시고 왼손 같이 솔 솔 솔 솔 자 도 준비하시고 같이 도 레 그 다음에 미하고 도 같이 미 또 솔 준비하시고요. 같이 솔 솔 솔 자 파랑 같이 칩니다. 파미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솔 솔 솔 솔 솔 도 레 미 솔 솔 솔 솔 솔 파미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마흔 세번째 마디 미 레 띠고 솔 솔 솔 솔 솔 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레 띠고 솔 솔 솔 솔 띠고 미 레 도 띠고 솔 솔 솔 솔 띠고 시 라 자 왼손은요. 마흔 세번째 마디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 치고요. 레하고 솔 같이 칩니다. 마흔 네번째 마디는 도 치고요. 미하고 솔 같이 시 랜 알닥 더 대단해 봐요. 시 랜 솔 화음과 도 밑솔 화음이 나왔습니다. 시하고 레 솔 도 하고 밑솔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 치면서 왼손 시 자 솔 준비하시고 솔 치면서 왼손 같이 솔 솔 솔 솔 미 치면서 왼손 같이 미 레 도 치면서 왼손 도 도 솔 준비하시고요. 같이 솔 솔 솔 시 준비하시고 왼손 같이 쉬라 천천히 연결합니다. 레 솔 솔 솔 미래 도 솔 솔 솔 쉬라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들 4마디를 연결합니다. 41번째 부터 44번째 까지를 연결해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반복이 나왔습니다. 41번째 42번째가 반복이 나왔습니다. 반복 부분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솔 솔 솔 솔 도 레 미 솔 솔 솔 다 미 레 솔 솔 솔 미 레 도 자 47번째부터 합니다. 47번째 레 레 띠고 솔 솔 솔 띠고 3번으로 미 레 도 띠고 1번으로 미 솔 도 레 솔 솔 솔 솔 미 레 도 미 솔 도 오른손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왼손은요. 47번째 마디 C 치고요. 레 솔 같이 48번째 도 하고 미 솔 도 양손 칩니다. 레 치면서 왼손 시 솔 준비하시고 같이 솔 솔 솔 솔 미 3번으로 준비하시고 같이 미 레 도 같이 칩니다. 도 1번으로 미 준비하시고 왼손 미 솔 같이 미 솔 솔 도 자 48번째 마디 까지 했습니다. 48번째 마디 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41번째 부터 48번째 마디 까지를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째 마디 49번째 마디 까지 여기서부터 또 다른 분위기죠. 솔 시고요. 한 옥타브 밑에 있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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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 자 여기서부터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한 묶음의 세 개의 음표가 있습니다. 이걸 셋 입단 음표라고 하는데요. 셋 입단 음표가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 주는게 박자 맞추기가 쉽습니다. 솔 솔 솔 솔 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솔 도 레 마음속으로 세우는 마음속으로 세우는 마음속으로 세우는 마음속으로 세지 않으면 솔을 한번 더 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음이 반복이 계속 나오면 하나를 더 치거나 덜 칠 수가 있습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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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 자 lets 자 오른손 하나 둘 셋 자 오른손만 연습해보시고요. 왼손 도미 솔 솔 미 솔 도하고 미 솔 왼손 한 번 칠 때 오른손 세 개씩 칩니다. 왼손 동 붙이면서 솔솔솔 똑같이 솔솔솔 같이 솔솔솔 같이 솔솔 도레 그 다음에 50번째 마디 미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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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파미 미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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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파미 왼손은요 계속해서 도미 솔 화음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한번 칠 때 오른손 3개씩 미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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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파미 51번째 마디입니다 렛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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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래 렛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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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래 왼손은요 C렛 솔솔 과음 C 치고요 렛 솔 같이 칩니다 마찬가지 왼손 한번 칠 때 오른손 3개씩 렛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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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래 52번째 마디 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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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왼손은요 도미 솔솔 과음 같이 칩니다 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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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자 53번째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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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자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왼손은요 도하고 미 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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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een 자 그다음 반복이 나왔죠 그 다음은 54번째 마디 하고 오십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미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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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사 미 55번째 마디도 51번째 마디하고 같습니다. 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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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56번째 마디 도 친 다음에 1번으로 도 미 솔 도 도 도 미 솔 도 왼손은요. 도하고 미 솔 도 자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도 또 1번으로 바꿔주고요. 밑 솔과 같이 또 미 솔 마지막 같이 또 자 여기까지요. 56번째 마디까지 49번째부터 56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합니다. 천천히 연결해보세요. 마자ao 찬양 255번째 마디까지 ceptically 않게 으 5번째 마디 tu 마 자,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반복이 나왔습니다. 반복, 33번째 마디부터와 똑같습니다. 33번째 마디하고 50, 7번째 마디하고 똑같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한번 치고 넘어가고 틀린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리죠? 56번째 마디까지는 똑같은데 63번째 마디까지는 똑같은데 64번째 마디부터 들립니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64번째 마디 솔 그 다음에 파, 검정근반 솔, 파, 션, 미, 레, 미, 파 솔, 파, 션, 미,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미, 파, 솔 자, 여기요 솔, 파, 미, 레, 미, 파가 계속 4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솔, 파, 미,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미, 파, 솔 솔, 파, 미, 레, 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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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미, 레, 미, 레, 미, 파, 솔, 파, 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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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1번으로 C 2번으로 레 5번으로 솔 쳤습니다. 왼손은 솔 쳤죠. 솔 솔 이렇게 빨리 칩니다. 솔 솔 그리고 한옥타구 밑에 있는 C, 레, 솔을 치고요. 왼손도 한옥타구 밑에 있는 솔을 준비하시고 같이 솔 솔 솔 솔 솔 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악보를 다 받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57번째 부터 67번째 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페달을 밟으실 수 있는 분들은 페달을 밟으면 좋겠습니다. 페달을 한마디에 두번씩 잘 밟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마디에 두번씩 밟으시면 되겠고요. 잘 안되시는 분들은 한마디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밟으면 되겠습니다. 페달까지 밟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데요. 처음부터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잘 되면은 이제 원래의 빠르기로 연습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다가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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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틀리지 않고 칠 수 있게 되면은 공부가 끝났습니다. 긴 곡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원체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